제가 있는데 있어요? 뭐였지?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. 다시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옆에 준비된 판넬에 테마별로 질문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질문에 맞는 여기 사진들을 고르면서 뮤직비디오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한 장으로 뮤비를 표현하는 씬 어 글쎄요 이번에는 되게 기억이 남았던 씬은 어 어디였지? 닿는데 이 어딨지? 어 어 아 이건 거 같아요. 이게 뭐냐면 제가 다 쓸어버렸어요. 혼자서 다 이제 푸신 건데 사실 액션 씬이 이게 약간 클라이맥스거든요. 또 보고 할 거예요. 어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